사주에서 좌우상충이 있는데 그 좌우상충이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또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주는 결혼 문제로 결혼을 해야 하느냐. 여성입니다. 93년생입니다. 31세입니다. 여명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결혼과 관련된 부분이 어떠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결혼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느냐. 그런데 배우자 자리를 보니까 좌우상충이 있다는 것이죠. 좌우상충. 여기에 보면 배우자 자리에 좌우상충이 있는데 일단 사주에서 첫 번째 여명사주니까 여자사주에서는 관이죠. 관위, 정관, 평관. 관위, 배우자를 상징해 주는데 이 사주에서는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정관.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라는 것이죠. 배우자겠죠. 배우자 자리에 정말 제대로 잘 앉아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좌우상충을 받는다. 좌우상충을 받는데 이건 뭔가 좀 찜찜하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했겠죠. 자, 좌우상충을 먼저 이것을 보자. 사주팔자에서 좌우상충이 있다. 반대로 오가 있고, 오가 있고, 자가 있는 경우. 이걸 분명히 해석을 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좌우상충이 있을 때는 자가 깨지느냐, 오가 깨지느냐. 이렇게 오자, 오자상충이 있을 때 이때는 오가 깨지느냐, 자가 깨지느냐. 이게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좌우상충은 얘가 일방적으로 깨지느냐,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태어난 달, 한 겨울이죠. 한 겨울에 엄청난 추운 냉기의 수의 기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냉하다, 춥다. 얘는 화기온 자체는 이때는 형체가, 이 온화는 화기온은 있지만 얘를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일방적으로 뚜드려 팬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좋지 않다, 배우자 자리가 약하다, 시름소리를 낸다, 아픔소리를 낸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좌우상충인데 이때는 뭐냐면, 오, 화가 꺼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 그런데 여기서 좌우상충, 오자상충이 될 때는 이 자라는 글자가 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얘가 증발이 되어버립니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 강렬한 화기, 한 여름진의 강렬한 화기에 의해서 이 자가 얘에 의해서 스몰스몰 예를 들면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얘 형체가 없어지니까 이 글자가 이때는 수가, 원래는 수, 극화인데 오히려 화에 의해서 수가 없어지는 꼴이든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것하고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면 미가 들어왔다. 미라는 글자가 대원에서 들어올 때 이런 경우는 얘하고 얘하고 합세를 해서 이 자를 얘가 이때는 꼼짝마라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럴때는 이 오가 미를 만나서 좋은 원구를 만나서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얘가 이런 경우는 미가 들어와서 오미합을 하게 된다면 얘 때는 일방적으로 배우자 자리가 더 극한 꼴을 받는다. 이때는 참 살아나기가 힘들다. 아프다. 질병과 아니면 부부자리의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에서 악재를 격퇴해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격퇴해야 된다. 이 육친에서 얘가 뭐에 해당이 되느냐 배우자 자리면서도 그 육친관계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좌우상충인데 똑같은 좌우상충인데 똑같은 미가 들어올 때 여기가 미가 들어올 땐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나는데 괜찮은데 이런 경우는 미가 들어올 땐 얘는 아픔을 준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주를 보면 이제 보겠죠. 배우자 자리 결혼을 물어봤어요.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에게 물어본 것이죠. 언제 해야 하느냐 배우자 운이 좋냐 궁금하겠죠. 자 그런데 경금을 갖고 있는데 얘가 화가 얘가 어떤 상태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저항력이 있느냐 근성이 있느냐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임신 임자 이렇게 되면 강렬한 수기운이 있습니다. 수기운이 있고 금과 수는 같은 패널인가 이렇게 있겠죠. 금과 수가 벌써 답이 나왔다는 것이죠. 얘가 일방적으로 배우자 자리를 좌우상충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 사주에서 배우자 자리에 정관을 끼고 있지만 깔고 있지만 좌우상충이 심하게 일어난다.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결혼하고 난 이후 굉장히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일방적으로 수극화를 시킨다. 좌우상충도 일어나고 수극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얘가 힘이 정관이 이런 경우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결혼 전에는 나름대로 직장을 갖고 왔는데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니까 직장도 실직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얘를 좌우상충이 일어난데 얘를 도와주는 것이 미나 이런 것이 있느냐를 봐야겠죠. 적당한 것이 들어와서는 얘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여성에 있어 식상 자체가 많으면 식상은 관을 극한다고 그랬습니다. 관을 극하는데 그 중에서 또 좌우상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좌우상충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운을 보자. 대운해서 혹시 도와주는 것이 있냐 이거 보겠죠. 그러면 여기는 임자니까 신혜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신혜. 경술을 이렇게 보겠죠. 기유. 무심. 정미 이렇게 보겠죠. 경호. 대운에서는 사대운입니다. 44, 24. 24. 34. 44. 이렇게 되겠죠. 현재 24에서 34세 기유대운에 들어있다는 거죠. 31세니까 현재. 31세인데 유대운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운은 유는 얘 편이냐 얘 편이냐 이쪽 폐거리다는 거죠. 이쪽 폐거리 얘가 나 좀 도와줘 도와줘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도움 세력을 원하는데 엉뚱한 능동도 한다는 거죠. 참 기분 나쁜 놈이 왔다는 거죠. 얘가 돌아서 오히려 금과 수의 기운이 더 냉기가 많아졌으니까 냉한 기운이 많아지니까 견금에게는 금생 비견비겁이 들어와서 비견비겁이 들어와서 비견비겁이 들어와서 식상 자체가 더 강해지니까 이렇게 있으면 결혼시키면은 얘가 망가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힘들어진다는 거죠. 절대로 절대로 화합하기가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유가 들어와서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현재 31세인데 이 사주는 대원에서 봤을 때는 아 결혼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운도 보자 새운을 보고 보면 올해 이민년 이민년 내년 대면요입니다. 개명 갑진년 의사는 이렇게 나가겠죠. 병호 자 올해 이민년이 들어왔습니다. 이민년 아하 이민년이 되니까 까딱까딱 하겠죠. 얘가 목생활을 시켜주니까 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 문제에 대한 것이 꿉틀꿉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언발에 오줌 노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얘가 들어와서 이야 너 헛소리 하지 마는다는 거죠. 금금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학원은 싶은데 배우자 자리에 이 자체의 관에게 재성이 들어와서 인옷을 화곡을 하니까 인과 오가 학원에서 세력이 커지니까 좋은데 이 태훈이라는 놈이 도와주지 않고 주변 애들도 어 이것 봐라 건방진에 얘를 작살내겠죠. 얘를 작살내는 것이라 얘를 작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금에 비해서 오행상 뭐가 뭐냐 두뇌진 머리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 말이야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무슨 문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 문제 이성을 사귀고 결혼을 사귀고 있다면 아니 여자를 남자로 사귀고 있다면 올해 이민 연애는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결혼할까 말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멸연을 넣고 보자요. 철간에 수의 기운 자체죠. 더 냉한 기운 자체가 줄었죠. 얘는 경금 자체는 채수를 가장 싫어합니다. 취를 녹슬게 만드는 거예요. 녹슬게 만드니까 형체를 약화시키니까 묘가 두르니까 묘가 두르면서 시끌시끌하죠. 묘요상충 묘 타작용을 하니까 자묘형살도 그렇고 아 시끄럽다 조용히 가자 이걸려야지 결혼은 뭔 결혼이냐 조용히 가자 이걸려야지 그럼 갑진녀는 어떠냐 진이 두르면서 습하죠. 그러니까 습하니까 얘가 화기가 활발 일어나야 하는데 화가 일어나서 얘가 신발을 잡아줘야 결혼 문제가 되던데 계속 대혼과 세혼해서 도와주지를 않는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결혼에 대해서는 꿈꾸지 말자 이걸려야겠죠. 오히려 식생상관 마르니까 기술성으로 가자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먼저 내 직업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시기에 설령 남자를 만났다 사귄다 해도 이런 경우 들어오는 것은 불량감자다 이 말이에요. 불량감자 서로가 서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안 된다 괜찮은 남자가 아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 오를 도와주지 않는 세력들 그러니까 이 남자를 만났어도 이 남자가 흰발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주변에 여건상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불량감자만 들어오니까 이 경금하고는 대립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좌우상충 좌우상충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 자우상충이 있는데 얘가 미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오미합을 하면 이때는 좌우상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가 만약에 예를 들면 얘가 무자가 이렇게 나왔다. 무자가 무자인 경우에 예를 들면 가보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때는 갑목 자체가 이렇게 따뜻한 화기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냉감 한겨울의 추위에 냉기가 있어도 화기가 있고 토가 있어요. 토는 뭐냐면 이 갑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작용을 한다는 정화정화는 난방작용을 해준다는 그러니까 뭐냐 바깥에는 추워도 자기 집은 이 집터니까 주거자리 잖아요. 집이 따뜻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집이 따뜻하니까 내가 난방기를 뻥뻥 들고 있고 집이 너무 편안하니까 또 밖에 나가서 따뜻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눈싸움도 하고 밖에 나가서 스킵 놀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워도 다시 들어가니까 이건 괜찮다. 좌우상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주는 거죠. 아무때나 좌우상충이 일어나는 거 아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 만약에 예를 들면 얘가 예를 들면 정리다. 병호다. 이렇게 나오고 병호 만약에 여기서 또 다시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정리다. 이렇게 좋았다. 했을 때 이런 경우는 만약에 잘하는 글자가 공격을 당하죠.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 안이 물을 갖고 있지만 그냥 갑으로 개어놓겠습니다. 이 안에 이런 경우는 얘는 냉난방이 잘 돼있는 집 밖이 아무리 추워도 냉난방이 잘 되니까 아주 편안하게 사는 사람 얘는 화기가 많고 토에 기운 내서 이 자가 빨렸다 이만 그러면 이 집 주거 자리가 주거 자리가 냉난방이 잘 돼있고 여기는 뭐냐 외풍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부실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세요 부실하다 집이 부실한 상태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세요 부실한 상태 집이 부실하니까 집 안에서 부실하니까 집이 부실하니까 온갖 더위가 들어오겠죠 들어오니까 자연의 집이 그 자연의 집이 되겠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오히려 살렁살렁 모든 부분이 약화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좋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좌우상충이 어쨌든 사죄서 좌우상충이 일어난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 질문이 결혼이니까 배우자를 상징하는 글자가 있는데 얘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힘 있긴 있는데 힘이 있느냐 없느냐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얘가 힘이 약하다 그거 진짜 좀 좋지 않다 그러면 뭐냐 이런 경우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줬죠 만약에 그래도 결혼한다면 얘를 도와주는 화와 토기운 자체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들이대라 그 사람을 만나서 화포가 많은 사람을 잡아서 결혼을 시켜준 게 개운법이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무작정 하게 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결혼에 대해서 지금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무신이란 글자가 또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 좀 안정되지만 정미대원에서는 44사의 이후에서는 내부편자 안정이 되죠 그런데 이 전까지는 가시밭길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가시밭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이 화토를 잡아주자 그리고 나서 이 스스로가 개인의 일을 하게 하자 이게 방법론입니다 개운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결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저런 결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만약에 결혼에 관련된 것을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고 싶다면 화와 토의 기운 자체가 있는 사람을 만나라 이걸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을사는 병원은 정미년인데 을사도 아니다 병원 정미년을 한번 참고해보자 이걸 얘기했죠 병원 정미년을 조금 똥끼는 눈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언제냐 상반기냐 하반기냐 상반기냐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1월에서 7월달 사이를 참고해봐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결혼 중요합니다 좋은 배피를 만나서 사는 게 참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꿈을 꾸고 있지만 생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좋습니다 뭐가 과장분이냐 질병 질병을 얻거나 아니면 사별 서로 만나서 사별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거죠 차라리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이런 경우는 정말 섣불리 함부로 이렇게 결혼하기는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조금 이런 사주는 궁합을 통해서 때와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알려주니까 여기에도 햇들 날이 온다 언제 햇들 날이 온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는 것이 햇들 날이요